이번 시즌은 진짜 진심으로 할 것 같습니다. 벌칙 레이스? 쉽지 않겠구나. 치열하겠구나. 얼마나 거짓말하고 배신이 오고 가며 싸우게 될지. 아무도 믿을 수 없겠다. 이번 회차 망했다. 해운대 공중화장실에서 재수하고 다시 오기. 에버랜드 가서 아마존 춤추고 오기. 오라토비, 뚜비, 나나, 뽀 어때? 뽀 좋다. 텔레토비 의상 입구하기. 개인적으로 더 빼고 다 했으면 좋겠네. 사실 저만 아니면 되거든요. 일단 정모 형이랑 미니. 우빈이 형이었으면 좋겠네요. 세림이 형과 정모. 두 멤버가 항상 혐오하게 빠져나가거든요. 그 두 멤버를 집중 공략을 해볼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이런 벌칙은 정모 형이 하는 게 가장 중요했어요. 받더라도 원진이랑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각오해라. 함원진. 이런 거 하면 알잖아. 내기하면 또 내가 기뽕차게 잘하는 거 알잖아. 그러니까 나랑 같은 팀 해야지 벌칙 안 받을 수 있다. 출발해 출발해. 출발해. 부르라 부블이. 싱그러고루. 부르라. 우리가 돌아왔다. 우리가 돌아왔다. It's a new season of B.T.P.O.R. We're back again. 아 오랜만인데. 따라라 따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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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라 따라라 따따 아 오랜만이라 어저께 안 됐죠? 네 크래프티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개콘살 안녕하세요 크래프티입니다. 아 이렇게 인사 똑바로 안 해요. 누가 누가? 아 이거야! 아 안 됐다. 아 안 됐다. 서우빈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아 벌써 오는 거야? 뭔데 이거? 마음에 안 드는 거. 대남 모습 대남 모습. 아 진짜? 귀여워. 오늘 뭐 하는 거잖아요. 시간을 거스르는 자. 기달렸다. 난 일단 소능력자야. 나 일반인. 아직 안 뽑았어 우리. 아 벌써 블러핑을 하는 거야? 난 먹을. 난 위드. 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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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드. 팽글! 뽑을까요? 되게 형편없는 첨응 형님인데? 아냐 형 ben 일반인이야 딱 바로. 오 예스! 오 예스! 나는 왜 항상 이런.. 너가 끌린다. 아니 확인할 게 그렇게 많아? 지금 당황했어, 머글이었어. 길게 읽고 있어? 눈동자가 안 움직였는데? 오케이, 계속 움직여. 원진이 형 표정 봤을 때 머글이었어. 머글이야. 한 번쯤 아무것도 아니야. 아니 내가 쓸 수 있는 거 맞아요, 이거? 왜 키 커지는 거야? 제가 뽀뽀한 걸 잘 못해서 심란해. 다들 좀 뽀뽀한 편이라서. 오케이! 머글 몇 명일까? 머글이 몇 명인지 너무 궁금하다. 한 명도 없으면 어떡해? 그럼 게임이 안 되겠지? 근데 알고 보니까 다 머글이면 어떡해? 일단! 일단! 다 머글이면 어떡해가? 일단 나왔어요, 여기. 머글이. 머글. 이게 이렇게 된다고. 나 먼저 쓰겠어! 카메라 등지지 말고. 카메라 등지기가 수능력이야? 입술이 좀 많이 떨린다. 왜 이렇게 부었어? 뭐 하는 거야? 뭐야? 어제 뭐 마라 먹었어? 라면 먹고 자기가? 어제 나랑 라면 먹고 잤어. 그러니까 어제 아침에 일어났는데 라면 냄새가 너무 좋더라고. 아니 그래서 뭐야? 이거 진짜.. 뭔데? 어떠냐고? 멋있어. 좋은데? 어디 되나 본데? 자 형준 뭐야? 넌 내 눈을 보면 기억을 잃어. 야 나 저거 어디서 많이 봤어. 나 약간 저러는 거야? 나 저거 어디서 많이 봤어. 나, 나 총력 있어. 뭔데? 나 공중부양할 수 있어. 오케이. 보여주세요. 보여줘, 보여줘. 확실히 먹을. 어떻게 딱 발도 안 되게 슬릭백을 할 수 있는 태용이한테 이제 딱.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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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할 수 있어. 야 확실히 먹을이야. 확실히 먹을. 야 나는 다 깨트려볼 수 있는 능력이야. 아 진짜 형 왜 그러는 거야. 아 뭐 어디 깨트려봐요. 아이 진짜. 개빈 크라인. 형 이상해. 오빠. 아 어디에 봐. 아 이상해. 오케이 검정색. 부끄럽구만. 넌 뭐야? 넌 뭐야? 나는 몸을 써야만 쓸 수 있어. 해봐 해봐 그럼. 자 몸을 써주세요 그러면. 정모 장기자랑 타임. 느낌상 아닌 것 같고. 앨런이 형 능력 뭐예요? 저 이미 쓰고 있었어요. 쓰고 있었어요? 가만히 있기. 제 전제감을 없애기. 야 너 제대로 된 초능력자군. 어 맞는 것 같은데? 너 내 팀으로 와라. 여기 인정. 좋아. 아니 혹시 누구 초능력으로 미니 마이크 껐나요? 한 마리도. 난 내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어. 자 그럼 넘어갈까요? 그래. 저는 오늘. 제 초능력을. 여기서 다 보여드리고 갈게요. 어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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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은. 미니가 머글인 것 같은데. 스타트를 잘못 보냈어. 못 보냈겠어요. 좋아. 뭐야. 저는. 어. 좀. 아주 생각 웃겼어? 네. 머글인가 본데? 진짜 머글이네. 진짜 머글 같아. 진짜 머글 같아. 그러니까 지금 나 빼고 다 머글이란 거지. 미심리하는 사람은. 미니. 생각 외로. 아니지? 아 근데 나 여기서 변론 한 번만 하게 해줘. 어. 나 진짜 초능력자야. 근데 내가 어떻게 스스로 뭘 할 수가 없어. 도와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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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밝혀도 된다고. 이거 마피아 게임이 아니야. 나도 너무 밝히고 싶거든. 너무 말하고 싶고. 너무 보여주고 싶은데. 내가 너무 아파. 왜? 아프다고. 아. 고통 참기. 고통 참기구나. 오랜만에. 내가 이거 시킬 것 같아서 말 안 한다고 했다고. 고통 참기 아니야? 고통 참기야? 그래서. 진짜 내가. 말을 못 하겠어. 오오오. 그러니까 나는 초능력자이니까 얘들 알아줘.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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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은데? 어 뭐야 이게. 초능력팀. 먼저. 초능력팀. 머걸팀. 아 내가 춤추면.. 내 초능을 없으면 진짜 쌀 나왔네 근데 저희는 여기보다 수적으로 지금 열쇠이기 때문에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 4인데? 4, 3이니까 근데 나 지금 안 쓰고 있으니까 있어 어 뭐야! 언제 왔어? 지금 안 쓰고 있으니까 있어 언제 왔어x2 아 이렇게 하면 뭐야 우리 수적 열쇠 있는 거 아니었어? 이렇게 하면 없어지는구나 그래서 갈등 조건이 있네 하아 아 자꾸 형 어디 갔다 와요 나 계속 초능을 쓰고 있다 오늘 오케이 하루 종일 그래 와 어떡해 꼴 보기 싫어 뭔데 얘네 여기 건치 미소가 계속 나오고 있고 느끼하긴 느끼하긴 원진? 원진 있어 보인 것 같고 시작! 아! 레디! 레디! 예스! 너무 쉬운데요? 그러니까 초능이 침묵이야 뭐야 마음을 잃는 거야 너무 생각을 해도 해도 안 떠오르는 거야 아니 빨리 스피드 퀴즈 러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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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블리 선배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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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빨리 돌아 빨리 돌아 시간 끌기인데 시간 끌기? 뭐지? 아 스모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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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나믹 듀오 자 빨리 돌아 빨리 돌아 잠깐만 누구 춤추고 있어? K 아니 지금 안 쓰고 있잖아 세븐틴 선배님 세븐틴 선배님 음악 이심 오 오 잘 하도 모르겠네 아 투바투 선배님의 주그러스 라이브 오 맞지 않아? 잘하는데? 진짜 형 이거는 진짜 형 강제 먹자 뭐야? 아 근데 뭔지 알 것 같아 형 맞아 맞아 형 조금만 더 해봐 조금만 잘한다 진짜 형 몸을 사랑하는구나 그거야 그거야 I love my body I love my body 와 어 GG 백이지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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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G 걔 꿋꿋하다 야 뭔데 근데 계속 쓰니까 꿈들이기 아니야? 이게 뭐야 민춘 아니야? 민춘 아니야? 민춘 아 이거야? 왜 몸을 그렇게 얼음 안 줘? 아니 야 오늘 진짜 왜 저래? 왜 저래? 왜 저래? 킹밖에 하기 이런 건가? 아니 포인트 암무라도 이거야? 뉴 지니스 슈퍼샤이? 당황 아 능력 발휘하는 거야? 아니 이게 뭐야 아디아디 챌린지 아디아디 챌린지가 뭐야? 딴딴딴딴 근데 우리 이 게임의 승패도 되게 중요한 거잖아 그러니까 중요해 자 다음 팀 하겠습니다 아 이게 오케이 이게 내가 스케치북을 보면 오케이 그럼 세림이 형은 이렇게 들고 있을 테니까 형이 문제 돼요 근데 능력 존중 됐다 이 제작진분들이 내가 이 투시 너무 그거 해가지고 자 시작 잠깐만 야 이거? 어? 한 번 더 넘겨봐 일단 진짜 좋다 야 보여줘야지 방송에 보여줘야지 뭔데? 아 뭐 보여 형 뭐가 보이긴 해 아 뭐 보여 형 뭐가 보이긴 해 아 뉴 지니스 슈퍼샤이 땡 땡 어? 맞는 거 같은데? 맞아 했잖아 어 맞는데? 내 투시 있다 했잖아 내 투시 있다 했잖아 어 맞는데? 내 투시 있다 했잖아 아 맞는데? 야 이회진 뭐야? 어 어 테미니 선배님 테미니 선배님 아 원탁 선배님 이거 아닌데? 능력 쓰고 있어 그런 능력 쓰고 있어 능력이 계속 바뀌네 뭘까? 지금 뭐가 나오네 아 스키즈 선배님 특! 특 특 특 아 아 공중 뭐야 어 어 어 어 뭐야 테미니 선배님 리드 아니야? 아 원탁 선배님 뷔플라이언 누구야? 어 잠깐만 어 그래 그거잖아 어 어 어 어 어 스니커즈 와 그런 식으로 해도 돼요? 화이트 화이트 와 뭐야 누구 누구 화이트의 화이트 핑클 선배님 오 나이스 뭐야 그랬었지 알았어 끝 끝 끝 우리가 이겼나? 자 여러분 가자 와 우리 몇 개 여덟 개 나이스 우리 우리 우빈이 형 방출하자 야 넌 초중력 뭐냐 근데 내가 아까 말했잖아 뭘 말했는데 아무것도 안 말했어 나한테 관심 없구나 그러니까 원래 민이 형이 이렇게 어물쩍하게 넘어가는 거는 다 아무것도 없을 텐데 전 속이지 못했어 저는 실패자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내가 내린 결론은 머글은 최소 세 명 이상이야 근데 너네는 어차피 아무것도 못 하지 않냐? 일단 회의하려고 하잖아 오케이 오케이 야 그림 따 그림 따 야 너 좋다 그림 따 너 프로구나 그냥 먹을 세 명이잖아 두 명이면 한쪽 한쪽이 있을 때 무승부 안 할 수 있어 게임이 결판이 안 나잖아 최소 내 결론으로 세 명 이상이 있다고 생각해 그래서 일단 지금 봤을 때 세 명 이상? 민이 확실하고 저는 실패자입니다 근데 나는 지금 형준이 형이 뭔 능력인지 다 도저히 다리 안 먹어 내 능력 문제야 텔레파시야 텔레파시 텔레파시 형준이 이런 쪽으로 생각을 많이 할 사람이 아니긴 한데 근데 나는 진짜 진짜 도움을 바라는 게 내 능력으로 어떻게 내가 이 게임을 헤쳐 나가야 될지 모르겠어 근데 지금 약간 웃는 거랑 관련이 있는 거잖아 해피바이러스 해피바이러스 근데 원진이 형이랑 너무 겹친단 말이야 원진이 형이랑 원진이 형이랑 이러고 있는데 대체 뭐가 진짜일지 모르겠어 아 저쪽 두 분이 뭘 갖고 있는지 모르겠어 일단 혹시라고 감상해 저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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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있을까 그쵸 난 저쪽은 일단 설명이 확실한 거 어 아니야 근데 맞췄다니까 아니 그건 살짝 보였어 나도 보였어 그래 형은 뭐예요 뭐야 뭐야 아 진짜 아니잖아 나 설마 이런 게 있을 수 있겠냐고 나 진짜 뭐 써져 있다니까 내가 봤을 땐 지금 방출과 영임은 별 큰 의미가 없어 그런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 누가 추민이 형이 있는지 원진이 형 총력 뭐라고? 아니 뭔데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지금까지 봤을 때는 약간 실제로 있는 총력이란 말이야 공중 모양 뭐 텔레판 투시 뭐 투명인간 반하게 하는 거야 반하게 반하게 하는 거야? 뭔데 정확하게 뭐라고 쓸 수 있었는데 능력 이름이 미남 미녀 머글 미남 미녀 머글 미남 미녀 머글 머글 지금은 이게 이게 의미가 없어 맞아 자꾸 의미가 없다는 말만 반복하는 걸 봐서 뭔가 네가 불안한가 봐? 아니 미니가 방금 한 20분 동안 의미가 없어 라는 말을 한 20번 정도 했어 이거는 불안하다는 거거든 나한테는 확실이 없다는 거거든 차 차 근데 근데 초능력인 줄 알 수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 알 수가 없다는 거야 의미가 없다는 거지 아니면 우리 미니를 반복해 그냥 미니를 내보내면 끝나는 거 아니야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내가 가도 상관이 없어 또 의미가 없어 봐봐 또 의미가 없어 의미가 없으니까 가도 상관이 없다고 그러니까 그럼 너가 가 그러면 안녕히 가세요 네 저희 결정 끝났습니다 그럼 저희는 윈이 방출 따단 네 저희는 결정했습니다 저희는 최종적으로 육을 0인 펼 건데 0인 맞으면 되는 거 아니야? 4, 4는 맞잖아 우리 회의 좀 할까? 다음 게임을 위해서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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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 뭐 했어 아아 우리 그냥 정모 여기 보고 끝내줘 할 때 뭐 했어 어? 아니 게임은 느껴들 거 아니야 그게 재밌을 거 같아 아 몰라 그게 재밌을 거 같아 정모 능력자 같아 사실 아무나 뽑아 안 뽑아 구정모도 저는 능력이 있는 거 같아 그냥 난 정모 뽑고 싶어 알겠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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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저희 결정 했습니다 저희는 최종적으로 강, 미니군을 방출 아니 아까 얘기 안 했잖아요 그리고 강미니군을 방출하고 저희는 구정모군을 영입 스카웃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아주 자기 멋대로구만 오케이 이제 2대 2가 됐구만 일단 여기부터 일단은 방출 순서거든 아 그래? 네? 컷 봐라! 컷 봐라! 이 둘이 좀... 내가 안 된다. 난 아니야, 난. 근데 진짜 내가 봤을 때 봐봐. 지금 투명인간, 공중부양 슬릭백 이런 게 머글이야. 그렇죠. 자기가 자신 있는 부분 있잖아. 할 수 있는 거. 아 혹시 자신 있는 거. 그럼 앨런이 형은 투명인간에 대한 자신이 있다? 약간... 뭔 소리인지 알지, 근데. 난 너무나도 자신 있는 거. 뭔 소리인지 전혀 모르겠는데. 너무나도 자신 있는 거. 슬릭백 갑자기 태용이가 슬릭백을 왜 갑자기... 옛날 아까부터 대본 리딩할 때부터 난 머글이면 꼭 공중부양에서 슬릭백 해야겠다 생각하고 있던 거야. 난 머글이면 멈춰 해가지고 타이밍 스토퍼 하려고 그랬어요. 괜찮은데? 괜찮잖아. 내 의견은 그래요, 어쨌든. 세월이 말해 주세요. 세월이 말해 주세요. 날씨 있고 에어컨 빵빵에 틀고 못하고 나씨도. 저는 운명을 믿지만, 탱인 운명이라고 하지만 저는 믿지 않습니다. 아니면 뭐 이런 거라도 할 수는 없잖아. 야, 잘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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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말고 반대로 이렇게 해주면. 다음 게임 할까요? 야, 잡아! 꼬리 잡아! 꼬리 잡아! 야, 꼬리 잡아! 그냥 그냥 정면으로 부딪혀. 부딪혀? 나에겐 긴 다리가 있어. 우리 초등력 있다. 무적 방팬가? 양강! 아, 무서워! 빨리해! 무서워! 아니, 형이 돌진해야지. 아니, 형이 돌진해야지. 내가 돌진을... 야, 내가 돌진을 못하겠어! 아니, 뭐야? 게임이 안 돼! 아니, 이 팀 뭐야! 다시! 뭘 다시! 다시! 오케이! 아, 뭐해! 준비! 오케이! 달려!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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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여기! 아, 뭐해! 아, 뭐해! 옷이 찢어졌어. 옷 잡고 있었는데. 잠깐만! 아니, 농기 안에 옷이 찢어졌다니까. 잡고 있었는데 옷이 찢어졌다. 농기 아니라 놓친 거야. 아니, 내가 앞으로 못 간 이유가 있었네. 아니, 통증이 없다며. 왜 끊어져, 이거. 아니, 얘가! 부정호가! 다 끊어졌네? 달려봐. 니 앞으로 달려봐. 그래! 야... 답변 없네. 얘가, 얘가. 야, 니가 앞으로 가. 시간은 거스르는 자! 야, 우리 이렇게 해서 안 끝나니까 방수 싸움 한 번 하자. 아니, 형이... 능겼어. 분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분해! 레츠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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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이거 뭐야! 분해다! 안 돼! 아, 이게... 좋아, 좋아. 재림이 형의 초능력에 힘을 발휘했구만. 아, 뭐야, 뭐야! 안 돼! 안 돼! 안 돼! 오케이, 내 새로운 능력이지. 너무 빨리. 좋아, 좋아. 재림이 형의 초능력에 힘을 발휘했구만. 내 초능력이 새로운 능력이야. 근데 민니야, 눈 안 해도 될 거 같아. 네, 긴 다리 봤어. 오케이. 일단 확실해. 응. 아까 얘기했는데. 그 사람. 대로의 사람. 그 사람. 그 사람? 응. 사람? 응? 그 사람? 아니, 근데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확실한 사람이 있어. 일단 난 먹을 세 명이 있다고 보면, 이게 여덟 명이잖아. 초등력 세 명이서 붙이면, 그 팀에 머글이 한 명이 있든 상관없는 거야. 게임을 이기는 거야.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이렇게 네 명이 있어도 될 거 같아. 솔직히 나는 두 명 중에 누가 한 명이 의심되거든? 아니, 앨런 형이 투명인간, 너무 초등력 있는 총력이야. 우빈이 형을 데려와보자. 우빈이 형 능력이 뭔데? 고통참기. 고통참기가 평소에 있는 능력이 있냐고. 그냥 우리가 약간 컨셉을 잘 잡아준 거야. 그러니까 이때다 싶어서, 그냥 참기만 하면 내가 초등력이 되겠구나 해가지고. 확실한 건 뭔지 알아? 먼지는 100% 아니야. 아, 맞아요. 둘 다요. 둘 다요. 둘 다요. 근데 나는 이제, 그나마 가능성을 생각했어. 우빈이 형 너무 포기하는 거 아니야? 조금만 더 어필 좀 해봐. 니니한테 우리 컨셉 추천 좀 해줄까? 컨셉 추천 좀 해줄까? 그냥 능력으로. 뭐가 있지? 뭐가 안 넣었지? 전 속이지 못했어. 저는 실패자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걸로 갈까? 응. 저희는, 미니를 방출하고, 앨런을 데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현명한 선택이에요. 오, 지금 반응이? 반응만? 이러면 우리가 지금 다 같이, 우리 초등력자도 다 모였다.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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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다 들켰어. 죄송한데 제가 크래비티 브레인이에요. 만약에 그거면 이제 우린 그대로 가는 거야. 어, 우린 지면 안 돼. 응. 아니, 아니. 먹는 거 말하는 거 아니야? 어떻게 해도 커버 칠 수가 없었어. 기억을 잃어버리세요.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